1. 플레임 인 더 플로드 인벤에 그 메인에 한 번씩 이런 스팀 인디 게임 같은 리뷰가 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스팀 게임이라 꼭 해봐야겠다 해서 오늘 본 기사인데 오늘 바로 하게 됐네요 시작을 하니까 개가 배낭을 물고 어디로 튀네요 거기서 뭐 잠깐 스틸컷만 좀 본 게 전부인데 굉장히 재밌어 보였어 일단 개가 있고요 개 개 소녀 소...녀 소녀와 개의 조합이네요 8. 플라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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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골 세렁공표 라디오 시그널 라디오 시그널 유즈 파이어 뭔가 그냥 이렇게 시작이네요 주인공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다 뭔가 피카소 같은 느낌이야 옥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고요 콘 어 이런거 챙길 수 있네 시트 엇 시트 엇 파이어 크래프트 에쉬 케이크 불을 사용한다 자기 목 목탄 꺼내기 안기 이거를 만들라고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앉아야지만 되는 거구만 콘 두 개면 할 수 있나 봐 에쉬 케이크 갑자기 그냥 요렇게 시작되니까 뭔가 좀 되게 뜬금없긴 하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1번 2번 3번 2번에 저거가 생겼네요 음 이런 것들이 알려주네 플레이 이멘토리 카페이지 아이 누르면 열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나봐요 어 세플링 깃털 아 개가 찾아줘 뭔가 죽을게 있다 하면은 개가 멍 해주네 요렇게 하나 더 뭐지 까마구다 또 뭐가 있네요 소치 어 잠깐만 깜짝이야 진줄 다 두면 되는건가 킹 유즈 메뉴 더 킹 유즈 메뉴 프로와이드 인스턴트 억세스 인크로드 아 뭐 킥슬롬 말하는거죠 인벤에다가 어 어 잠깐만 사용하지마 사용하지마 왜 멋대로 사용하는거야 틴더 볼지 피는걸 제공해준다 오 일단 이런데 들어가보는것도 나쁘지않겠지 약간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그러네 워터 인포 슈프톤으로만 달려 흠 인벤에 넣을수있는것도 뭔가 한계가 있는거 같고 체크 저 겟테스크 콜렉트 뭐지 뉴골 새로운거 생겼어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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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같은거 좀 볼수있게 해주면 좋을텐데 말야 잠깐만 걔가 걔 쫓아오다 말지 뭐가있나본데 다른지역으로 가나봐 미드 야 뭐야 아무런 준비도 안됐는데 그래 그래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 모르겠네 음 정확하게 헤델 하드 페이스만 누르면 뭔가 쎄게 할수있을것같고 왼쪽을 이거 돌릴수 있고요 어 노래봐 어 잠깐만 정박은 어떻게 하지 근데 어 물로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 확 바뀐다 평온해졌어 그렇지만도 않네 어 잠깐만 금유야 해달달님 감사합니다 안 돼 어 좋아 부딪친걸로 판정되지 않았어 근데 무작정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리전 아 사레에러피 사레에러다 사라아 뒤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밥이 있을거야 내가 보기엔 노래 들으면서 아 뭔가 이런 파란거는 아이템 같아 보이는데 루트 아 진앙하면 이렇게 할 수 있네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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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라 도 루트 루트 잘 수도 있어 근데 힐터가 피곤해 보이진 않네요 뭔가 이런 식으로 생존하면 되는 건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잘 그... 감흥양가 뭘 해야 되는지 일단은 불을 지펴가지고 아니야 좀 더 가서 불 지펴도 되겠지? 다음 석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뭔가를 해보자고 여기도 뭐가 있네 아 잠깐만 뒤로는 못 가나? 이미 한번 지나가면은 그쪽으로는 못 가나봐 어 그래 저 섬은 좀 커보이네 저기로 가자 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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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홍수에 불어난 강물이라 뒤로는 못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이 이런거구나 플레임 인 더 플로드 스테이스 투 스와이프 엔드 아 쫓아낼 수 있군요 쫓아내면은 쫓아내면은 깃털죽죽 좋았쓰 샤플링 처번호네 너무 시간이 늦었어 배탈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하루 불 지피고 어 작가요 멍멍이가 못 찾은 것 같은데 아닌가 왜 요런 법석이야 스yk 잇 자 우선은 그러면 ... 뭐야 여기 건강상태 말해주는거 같고 건강한거 같고 지금은 라디오식은 아아 여기가 저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입은 장비같은거 확인할 수 있는거 같고 여기는 약간 그거 느낌 난다 뭐냐면 더롱다크 생각난다 나만 생각나요? 약간 근데 뭔가를 만드는건 어떻게 하지? 이거 나한테 설명을 해줬던가? 기억이 잘 난다네 이거겠지? 크래프팅 페일 아, 인벤토리 비우래? 인벤을 어떻게 비우나? 그러면은 갖고있는거 어떻게 비우나? 어... 디스카드 자! 이것도 필요해보이는데 말이야 오케이 버려진건가?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좋아 아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케잌 맞는거 드세요 이게 좀 이제 먹을때가 된거 같애 이게 좀 이제 먹을때가 된거 같애 어딨더라 애쉬가 쟤 아니야? 쟤 케이크? 돈 테스트 라이크 머치 버티 킵 에잇 컨슝 좋아요 아 버리면 요렇게 되는거군요 자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죽고 개인적으로 개가 조금 얌전했으면 좋겠네요 땅을 잡고 파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되는건가? 댕댕아 그래 딱있어 가스붕 뭔가 있나봐 그렇지 않고서 저런걸 만들수가 만들리유가 없을텐데 가스붕? 아, 인벤도 꽉찼다 인벤 하나 비우고 가스붕으로 만들어서 인벤 하나 비우고 쓰읍 아 이거 조합법을 좀 배워야 조합법을 알아야 될거 같지 않나요? 조합법을 아 얘가 아소비 개, 개인가보네 그쵸 아소비에게 이동 컨슘 스택 이 먹으면 되는거 같고 아소한테 이동시키면은 더 좋을 수 있겠구만 이러고 오늘 하루는 여기서 자면 되겠다 유저파이어 슬립 쓰읍 음 4시간 좀 피곤한것 같으니까 4시간만 그래서 4시간만 잡아보자 깔끔하게 어우 비온다 왜 젖었어 자 자콜 챙기고 잠깐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와 어두운 것 봐 일단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아직 키도 안 떴네 상태 이상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애 이 하이 눌러서 웻 웻 이즈 더 슬로우 킬러 인 더 와일드 위드 밀커스로 웻클로스 쉘터를 찾으래 이 섬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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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까마귀들 시끄러 까마귀들 아 비와서 낀건가 이 안에서 자면은 비 그치겠지 아 아 망할 저거 뭐야 토끼다 잡아 아솜 안되나 헐 구덩이로 빨리 들어가네 피닐다 얼추 그친거 같고 어? 칙소대 사용못해 되게 편하다 게임이 이 시청자들 알면 훈수 폭발일텐데 시청자분들도 모르니까 조용하게 하고싶은대로 할수있어 개꿀 그쵸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죠 이 게임 하하 이래서 신작이 좋아 훈수충이 없다는거 토끼 잡으래요 근데 토끼 잡으려면은 덫이 있어야되지않을까 일단 이미 이 섬은 떠나가지고 못갈거 같고 훈수 둬야지 배에도 아이템 넣는거 가능해요 퀴즈B 퀴즈B 퀴워 직접 supportive 바로 펴eg이로 빡지지않OOOO 어 뭔가 여러 개가 검색된다 제일 근처에 있는 거 교회인가? 밝아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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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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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들어갔다 어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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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드러븐 갈 수가 없어요 땜목이라서 아 저것도 놓쳤어 이렇게는 이상 그냥 간다 저거는 들러야 될 거 같아 아 여기도 못 들렀어 허허허허 오메 맞아 맞아 뭐 좀 넘겨도 되겠지 이런 이런 헝그리 썰스티 아이고 와아 또 여기다 이번엔 돌도 있네 천천히 가야겠다 여기 사이로 샥 오른쪽으로 어어 좋아 어어어어억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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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들어가야돼 이번엔 왼쪽 들어가야돼 배에도 뭔가에 실을 수 있다 했지 아까 실을 수 있다면 이 근처겠군 그러네 그러네 여기다 실을 수 있군요 뭐야 여기는 물이 좀 찼네 콩인가? 토끼들 있어 저거 잡는 덫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음... 사플링 일단 워터필터 바닥에 버리고 야사박에 옮긴 다음에 캠파이어 캠파이어 자 배에 있는 것도 섬 안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면 좀 좋은데 어 되나보다 는 안되네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대충 섭취해야되나 뭐야 설스티든 짓불도 안올랐어 흥흥흥 붕ней 페orno 페노 캠 흐흫 아아아아 그래서 아까 시체였구나 그게 내 미래구만 중요해 보인 아이템이라 중요해 보인 아이템이 뭔지 잘 모르겠군 이거..이거라고 할 수 있을까? 유즈? 이걸로 에쉬 케이크나 또 만들어 먹자 쟤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쟤네들은 웜스